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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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빨라 예 됩니다 자 오늘을 오렘만 에 이제 포항 또 또 보고 났습니다 오늘은 생활 악이 줘 음 재미너지 민장 때 낚시를 시작을 하려고 왔구요 작년에 보니까 3월 달에는 거의 안나오고 그리고 한 보름전의 도희가 있었는데 생명체가 하도 없더라구요 근데 이제 한 이제 4월 5 16일이니까 4월 중순 됐고 또 작년에 제가 다녀왔던 곳도 보니까 이때쯤 돼서 고기가 조금씩 올라와서 여기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렁푸렁이는 대천리 방파지입니다 알칸도 좋고 경철도 있고 나룽고기도 뭐 짙긴 하지만 잘 나옵니다 여기선 안되겠다 자 오늘 사용하는 체비는 낚시대는 토르 나이츠 고 4공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줄은 세미 슬로팅 2호 감았구요 찐은 100개는 피찌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비 옥줄은 카본 1.5호 그리고 가늘은 지난번에 핫꽁치 작업을 치던거 여기 경애도 가늘을 4호 써서 낚시 한 번 던질하겠습니다 침수 그리고 수준비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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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떴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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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수록 지금 시기 뭐 오면 주종은 이제 망상어 그리고 이제 작은 골락 그리고 이제 놀래미 요런게 주종이고 조금 더 있으면 한 5월 넘어가면 좋아하는 뭐 전경이 이런거 그럽니다 숭어 돼있어야지 숭어 숭어 오 오 뭐가 이거 오 불럭 불럭 오 다 깔아놨어 오 오 청골 좀 청골 잘 살려줄게요 이거는 늑 봅 팬 네 Tomb 엇 뭐 이거 뭐 힘들지 오 심불이 여기 서라! 망시가 아니라 큰데 맞나? 우와 크다 망시 크다 감시인 줄 알았어? 감시는 아닌데? 망시 큰 녀석 올라옵니다 오네 바대로 알았어 저기 있다 바대가 지금 하라고 하루종일 배부르겠다 오 날씨 골락 골락 이야 골락 철폴 우와 오케이 고기 고기 와 뱅에돈이다 우와 귀엽다 한번 보자 있어봐 있어봐 예쁜 뱅에돈 한수 올라왔습니다 한수라 그렇다 반수 올라왔습니다 맞네 호기들 저희가 합성치 그러게 나왔던 미니 이때는 여행을 가진 수다 반수 하공치 하공치 털 사공치 하공치 털 대략 썼는데. 그렇지? 화장실 깔고 이게 화장실 나오는데. 인자쇠이 바로 주면 되는데. 어. 응. 물이 되게 화장실이었구나. 그리고 왜? 이빨 다 썼는데. 아니 왜. 내가 화장실이 없어. 왜 그렇게 안 자라. 응. 오. 왔다. 에이 물었는데. 꽁치 꽁치 꽁치. 길 꽁치. 그렇지? 물었다. 문다. 문다. 이빨이 한 문다. 이빨 내리니까? 아 진짜? 왔어. 아 꼴리기. 아 꼴리기. 지금 4월 중순이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어. 수는 좀 오르고. 정병이. 그 다음에. 꼬둥이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숨어 보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재미있어질거고. 그리고 이제. 어. 내양 쪽. 베트라 내양 쪽으로 해서. 뭐 감시도. 어. 크진 않지만. 뭐 그런 곳들. 살 감시도 들어올거니까. 그렇게 해서. 재밌게. 아. 민장대 낚시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포항권. 잠깐 가서 짠낚시. 확인차. 가본거구요. 내일은. 이제. 정리해서. 남의권에. 같이.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Houston. Port crema. 가춘 pud Yongий. 제 성공. 막협HA. 음악. 손님과 starter Bird lets SARAH valve. ком 등산. 심쟤기. tudEuro. lar. RalphMin.